자,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. 오케이,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. 자, 문제 주세요. 정답! NCT U Make A Wish. 정답! 워! 아, 야, 잘한다. 그래, 한번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와, 아름다.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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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는 힙합 팀의 승리입니다. 워! 힙합 팀의 승리입니다. 워! 아, 역시 힙합 팀. 다 잘해, 다 잘해 힙합 팀입니다. 네.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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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!